보세요. 지금 왼발에 제 체중을 다 거의 뛰었어요. 강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성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악력기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악력기 보셨나요? 자, 오른쪽 게 넘버 3 하드 버전. 넘버 3 이게 몬스터 그리퍼 비슷하게 나온 악력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스프링 두께가 어마어마 귀찮아요. 이게 러시아에서 나온 거예요. 전설적인 그립스터 손님이 엄청 센 사람이죠. 조킨이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했었던 훈련 기구 중에 U자형 악력기를 이용해서 훈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원래는 이 핸들이 몬스터 그리퍼는 여기 있어요. 더 올라갈수록 당연히 지렛대 원리에서 잡기가 어렵겠지만 지금 제 수준으로 잡을 수 있는 건 이 정도더라고요. 이제 이게 COC 넘버 3 하드 버전. 이런 A자형 악력기로 보통들 많이 훈련을 하시면 돼요. 보통은 A자형 악력기 같은 경우에 크러싱 포인트 이제 거의 다 잡았을 때 어려운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팅을 해야만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지금 이런 U자형 악력기 같은 경우에는 세팅이 필요 없어요. 실제로 어려운 거는 이제 클로징 닫히는 그 구간이거든요. 그 구간을 직중적으로 훈련할 수 있게 보완된 그런 기구인 것 같아요. 국내에는 실비스에서 나왔던 프랑켄슈타인 악력기가 있는데 러시아 애들이 상당히 무식한 거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정말 가네요. 이게 이 위에 올라와 있으면 아마 제가 위로 올라가도 자 여러분 악력기가 별로 안 커 보이죠? 이게 COC 넘버 3이에요. 차마 실비스 거는 못 발겠다. 실제로 보면 상당히 큽니다. COC도 크기랑 강도에 거의 경악을 하거든요. 그거랑은 어우 진짜 그냥 이 정도쯤 되면 일반 악력기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공짜는 안 해요! 보세요. 지금 왼발에 제 체중을 다 거의 뛰었어요. 뛰었는데도 안 다칩니다 지금. COC 3를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조심 다치지 않게.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밟아 봤는데 그립스터분들께서는 저런 무식한 놈 그럴 텐데 COC 넘버 3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다치겠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잡으면 그냥 눈 갖고 잡으면 쇳덩어리 같아요. 장력값은 좀 다르겠지만 조키니가 얼마나 대단한 거야 이거를 클로징을 했다는 건데 이거를 밑에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채워 올라가면서 훈련을 수년간 하게 되면 아마 조키니처럼 맥주캔을 쥐어짜서 터뜨릴 수 있는 악력을 가지게 될 수 있지도 않을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잡으면 돼요. 잡고 꽉 눌러서 이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뻗힙니다. 뻗히다가 놓으면 얘는 여기서 끝나요. 보통 놓을 때도 부상을 많이 당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벌어지면서 거의 한계 지점이 왔을 때 열리면서도 부상이 많이 와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간격이 아주 좁기 때문에 부상의 리스크도 줄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거 손에 착감깁니다. 작은 손을 가진 저로서는 상당히 좋네요. 첫 번째 장점 세팅이 필요 없다. 오로지 클로징하는데 집중을 할 수가 있다. 두 번째 가장 어려운 구간에서의 안정적인 훈련을 통해서 집중도와 질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 세 번째 거꾸로 쥐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위쪽에 그립 포인트를 훈련할 수도 있다. 네 번째 이걸 하면 나도 강해질 것 같은 긍정적인 느낌이 샘솟는다. 다섯 번째 휴대가 항상 가능해서 유사시에 무기를 쓸 수 있다. 자 육아의 스트레스를 제가 이걸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할 게 너무 많아요 요새. 실제로 팔씨름 할 때 악력기가 소용이 있냐 없냐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무조건 손은 강해야 돼요. 이런 악력기. 이건 진짜로 제가 꾸준히 해볼 생각이고요. 구매처는 저도 몰라요. 다음에 그립보드랑 팔씨름 카페 제가 활동하는 팔씨름 커뮤니티에서 중고 구매를 했기 때문에 실비스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모두 강력한 그립 여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